이번 시간에는 웹브라우저 및 검색 엔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HTML을 통해서 그림이나 문서나 기타 등등 멀티미디어 파일 등을 웹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바로 웹브라우저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원하는 정보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바로 웹브라우저.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크롬이라든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엣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엣지라고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웹브라우저에는 보면 HTML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웹페이지 소스를 통해서 HTML 문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웹브라우저에서는 웹문서라든가 멀티미디어의 정보 또는 FTP 서버, 고퍼 서버 등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문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죠. 또는 개인정보나 보안 정보도 관리할 수 있고 또 홈페이지를 직접 페이지의 변경이라든가 쿠키를 삭제한다든가 여러 본 페이지 등을 목록 등을 지우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주 가는 사이트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고 또는 즐겨찾기를 통해서 또는 즐겨찾기를 크롬에서는 북마크라고 하죠. 북마크를 통해서 특정 폴더에 저장하면 자주 가는 사이트를 등록을 해놓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 종류를 좀 더 자세히 보면 크롬은 구글에서 개발한 웹브라우저죠. 그래서 오픈소스의 웹브라우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롬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진 예전에 윈도우즈에서 썼던 그러한 웹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지금 우리가 한참 쓰고 있는 건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됐고요. 윈도우 10에서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웹브라우저입니다. 파이어폭스는 비영리 단체인 모질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웹브라우저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웨일은 네이버에서 개발된 웹브라우저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시험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는 순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쿠키가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이 접속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쿠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주 나오는 거죠. 웹사이트에 기록했던 사용자의 기본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것을 폼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저장되게 해놓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동으로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웹브라우저의 바로가기 키를 좀 같이 알아보면 컨트롤 N 세 창을 표시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쓰고 있는 단축키로는 컨트롤 N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다 쓰이는 그런 단축키고요. 그 다음에 Alt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앞으로 뒤로 갈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로 갈 때 이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Alt 홈을 누르게 되면 홈페이지로 바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Alt D는 주소 표시줄 편집을 선택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F5는 새로 고침, F11는 전체 화면 표시, F11 전체 화면 표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웹브라우저의 바로가이키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한데 특히 홈페이지로 가는 이 단축키와 전체 화면 표시에 대한 거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엔진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별 검색 엔진이 있는데요. 이 주제별 검색 엔진은 초보자들이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검색 엔진을 시작을 할 때 어떤 주제별 검색 엔진을 택할 것인가가 첫 관문입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또는 종목, 팀 이름, 선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보를 주제별로 분류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해당 분야의 세부 항목을 선택해서 정보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점으로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특별한 검색어를 알기 힘들 때 최상위 분류 항목 정도로 쉽게 하위 항목을 선택이 가능하는 이런 정도에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단점이 한번 잘못된 항목을 선택하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별 검색 엔진은 그러한 장단점이 있는 검색 엔진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주제별 검색 엔진의 대표적인 사이트는 어디입니까? 바로 야후죠. 야후. 야후가 대표적으로 주제별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줌. 줌이라든가 또는 컴파스. 컴파스. 이런 데가 주제별 검색 엔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어별 검색 엔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 단어별 검색 엔진은 키워드형 검색 엔진이라고도 하고 특정 단어 또는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식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검색어를 지정하여서 정보를 신속하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검색어가 잘못되면 자료 찾기가 어렵죠.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네이버라든가 또는 심마니, 알타미스타, 라이코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 검색 엔진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메타 검색 엔진인데요. 메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자체 검색 엔진이 없으면서 다른 검색 엔진의 검색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메타 검색 엔진이죠. 대표적인 게 미스 다 찬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장점은 한 번에 검색어 입력으로 여러 개의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검색 엔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 결과를 나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의 검색 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검색 엔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느리겠죠. 그래서 느린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과 또 검색 엔진의 성능에 따라서 검색 속도와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메타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검색 엔진이 없으면서 다른 검색 엔진의 검색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 메타 검색 엔진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정보 검색은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일련의 수집 과정을 말하는 거죠.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이 뭐다? 정보 검색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검색 엔진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찾아주는 서비스가 바로 검색 엔진인 거죠. 그래서 좀 차이를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터넷상의 서버에다가 컴퓨터를 인터넷에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에 있는 컴퓨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네트워크나 콘텐츠 등을 이런 것들을 IT 관련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해 주는 그런 기술이 바로 클라우딩 컴퓨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에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지 접속할 수 있고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건 임대를 해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이 적게 들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서버나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이런 서버를 만들거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내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대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이런 그런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등이 적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그리고 특히 자료가 외부에 저장되기 때문에 어떠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가거나 훔쳐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주 장점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죠. 서버가 해킹당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또는 서버 데이터 자체가 손상이 됐을 경우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여러 번의 백업을 해놓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단점이 있긴 하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웹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는 정도로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